가수 임영웅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이 참여하는 하나은행의 자선축구대회가 3일 후에 대전 월드컵 경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10월 12일 토요일에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영웅이 홍보 영상을 하나 올린 거예요. 쿠팡 플레이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TV를 통해서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 홍보 영상을 올려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가수 임영웅이 아니에요. 축구선수 임영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쿠팡 플레이에서 단독으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티켓을 사신 분들은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근접해서 이 플레이, 임영웅의 플레이, 그리고 팀 기성용,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홍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신 분들은 현장에서 즐기는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홍보 영상을 올린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라인업이, 양팀의 라인업이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1, 2차 라인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1차에서 3명씩, 그리고 2차에서는 5명씩 이렇게 공개돼서 모두 8명이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안될 과학의 궤도씨가 과학 유튜버지 않습니까? 궤도씨가 임영웅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때 수포를 한 거예요. 궤도씨가 내가 팀 기성용 팀에 뛴다. 여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임영웅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참여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 지난달 27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아마 3차 라인업에 이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끼어 여기에 참여하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3차 라인업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궤도씨가 이 라이브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최근에 올렸거든요. 여기에는 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본인이 팀 기성용이 뛴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아마 이 스포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3일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머지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을까. 특히 3차 라인업에서는 축구 선수보다는 유명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지금 궤도씨의 이야기를 비춰보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팀 히어로에는 리턴즈 FC의 멤버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명 팬 여러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뭉쳐에 찬다에서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리턴즈 FC팀이 팀 히어로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몰라요.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은행 자성 축구대회는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지금 빈자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있어요. 한 7천석 가까이가 빈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서도 티켓팅이 되고 그리고 아직 3일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로 4만 2천석이 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뭐 풀이 되지 않을까 거의 꽉 찬 분위기로 이 자선 축구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명웅의 하프타임 쇼도 있고 프리비 쇼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리비 쇼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 중개와 관련해서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게스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쿠팡 플레이 중개의 드림팀은 한준이 이근호 해설위원이 나오고 배성재 캐스터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하는 프리비 쇼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후에 대전에서 열리는 이 자선 축구대회에 대해서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영화가 지금 외국에서 상영키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미국과 태국에서 이제 다섯 군데의 영화관에서 상영키로 했는데 나라가 추가됐어요. 캐나다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 개봉 나라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네 군데 태국에서 한 군데 이렇게 상영키로 되어 있었는데 캐나다 두 군데 상영관에서도 추가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아마 해외 개봉 부분은 나라가 계속해서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캐나다 두 개 나라 다섯 군데의 상영관에서 상영하기로 돼 있던 더 스타디움 영화가 캐나다 두 개가 추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가 32만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319,244명인데 공연실학 영화의 최고 누적 관객 수가 34만 2,36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3천 명 정도가 부족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900명 정도가 영화를 봤는데 오늘부터 자, 이걸 하지 않습니까? 흥행감사 스페셜 앵콜 싱어롱 위크를 해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매 건수가 한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거리예요. 이게 뭐냐면 본 영화가 끝난 이후에 스페셜로 공개되지 않았던 라이브 무대 한 15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무대를 추가로 상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너스가 되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 영화가 끝나고 다음까지의 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스페셜 상영회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싱어롱 상영회가 끝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최고 관객수를 이 기간 동안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34만 최고의 관객수를 돌파할지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세울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과 관련해서 임영웅의 하나은행 자전축구대를 앞두고 이렇게 홍보 영상을 올려서 관심을 끌고 있고 영화도 조만간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앵콜 싱어롱 위크하고 그리고 히어롱 위크라고 해서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2주 동안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실학영화의 최고 누적 관객수 34만 2천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임영웅과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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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